아 빈센조 아직도 못찾았어? 예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 때가 되면 나타나겠지 아 그리고 저 기어핀 파일 수사 말이야 검찰에서 공조하자고 했는데 내가 됐다고 그랬어 우리가 반독으로 계속하겠다고 잘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다 짓밟아서 씨를 말려야 합니다 저래야지 아 들어와 인사들 하지? 맨날 하는데요 뭐 안녕 안녕하십니까 동환 선배님 아 우리 조용훈씨 국제범죄 대행국에 복귀시키면 어떨까 해서 아이고 저야 대환영이죠 일단 우리 콘실 내리부터 찾죠 아 예 그러죠 야야 누가 일들 해 일들 또 콘셀러드 콘셀러드 에휴 바로 알아봐 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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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 이거 패드 좀 맡기러 왔는데 아휴 엄마야 근데 사양도 좀 떨어지고 세상에 금이 많이 갔는데 아 근데 저 사정이 좀 급해가지고 아 그래요? 아니 어떡하지 아이고야 이거 딱 깨졌네 근데 작동은 잘 되거든요 학생? 네 학생 해 줘 해 줘 꺼내 돈 18만원 18만원 어휴 미안해 살래요 어휴 배고파 조절하게 18개가 물어 어머 미쳤나봐 정말 미안해 오빠 미안해 으으으으으으으어 그래 얼른 가요 부부 열심히 하고 꼭 찾으러 와 네 감사합니다 안녕 오빠 저기 손바 좀 닦아줄래? 아까 다 닦았잖아 한 번 더 닦아야지 한 번 닦을라 그랬어? 응 아이고 이뻐라 아 우리 갈래도 생각해야지 굿시 갈래요 아이고 이뻐라 네piece 후후후구נו구구구구구GO 우리 탈래 아ko 구십히거 나요 여보 우리 탈래 맘마 먹어야 돼 아ko 구십포 쏠하여 감사합니다.